네, 그럼 가방도 하고 원주하면 기차 먼저 떠오르는 곳이거든요. 우리 원주하면 어디예요? 어디? 치약산이죠. 자, 치약산이 몇 살인데 우리 대부분 앞에서 왼쪽으로 한 3번만 흘러면 시창이잖아요. 신경 앞에서 쭉 보면 도발이야 그냥 쭉 그 옆에가 치약산인 것 같아요. 치약산. 맞습니까? 네, 그렇다면 치약산에 우리 원주시민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이 없을까요? 네. 네, 우리 치약살부터 다 생활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혈색도 아주 좋고 건강해 보이시는 게 이 원주시민들의 건강의 비결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원주시나 건강의 도시 맞습니까? 네, 행복의 도시. 건강의 도시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무대에 정말 그런 요구를 준비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원주하면 또 원주의 이 치약산. 치약산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. 치약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원주시의 이 문화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주목 선생님께서 곡을 붙이시는 곡이거든요. 이 노래를 지금부터 불러드릴 가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원주의 치약산을 살던 딸은 멋진 남자 나홍이 씨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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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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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검없는 개가 끊어오니 더운 내 눈에 그냥 이길 수 없을래요 나의 삶과 내 손에 내 사랑이 없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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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